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간만에 올리는 4시간짜리 사냥영상 후기 후기라고 나오고 어 돈 매소는 2억 2천 2억 3천 정도를 먹었구요 몬스터는 4만 5천마리 정도를 잡았습니다 아 그리고 엉망진창 데미지 스킨은 9개를 먹었으며 잼스톤은 28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했었지? 기억이 안나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나온 데미지 스킨은 요런 모양입니다 축구공에 데미지 표시가 나와있는 곳인데요 아 아 그렇습니다 아 나왔으니까 한 마리 뭐 잡을까 요렇게 파워풀하게 나오는 곳이지 아 그렇고 마지막으로 옵션을 뽑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 이거 각인 사야되나 각인 사야되나 교불각인이 없네 맞습니다 아 실패를 했네 아 6%가 나왔군요 어 각인 없는데 아 이 각인을 써야겠네 어둡소가 없네 아 근데 각인들 다 어디갔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큐를 돌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인트 9%에 힘 9%가 나왔군요 요것은 얼마입니까 어 인트 6% 인트 3% 검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신구 유니크 백제 얼마죠 아 2500만원 힘이 힘은 얼마입니까 힘은 3500만원이군요 아 9%짜리가 없는데 애매한데요 2400이 하나 팔렸었군요 3800 2400 2000 한 2300정도 400정도 하면 되겠는데 아 아 이걸 3500조고 샀네 음 뭐지 잘 몰랐나 2400정도 해서 팔면 되겠는데 역시 맞냐고 경매장 자리를 두개를 잠깐 빼놓겠습니다 이거를 2400이었고 이게 2500이었나 기억력보소 기억력보소 아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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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